집회 지금 오마이티브에 올라가 있는데 벌써 57만 명이 넘게 집회 풀버전만 57만 명 화제가 되고 있는 백금렬 판소리 뱃노래도 10만 넘게 보고 그러니까요 합쳐서 오마이티브에만 11월 19일 컨텐츠가 지금 200만 가까이 이대로 가면 뭐 300만도 될 텐데 그런 모든 온라인 지금 뱃노래 정말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노래 가사 바꿔서 한 노래 빨간화재 tv에서만 지금 30만 넘게 받들어져요 지금 합치면 벌써 하루 이틀 사이에 토, 일, 올이잖아 2, 3일 만에 온라인 상에 누적 참가자만 5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 주에는 천만만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다 모여라 부터 시작해서 10월 22일 제1차 전국 촛불 행진 때 30만 가까이 되고 그렇죠 10월 29일 대참사를 거치고 막을 수 있는데 하나도 못 막았고 유가족들 상대로 심지어 참사를 상대로 정치 공작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그리고 이번에 40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늘어나고 대중가수까지 참여하고 그럼 온라인은 더 들끓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오프라인에는 물가가 너무 심각하니까 못 오신 분들이 많고 이러면 시골에서 올라오고 싶어도 차비가 많이 드니까 못 오는 분들이 그럼요 당장 지금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드신데 코로나가 여전히 여전히 또 겨울에 또 여전히 또 심지어 다시 유행한다고 하니까 네 4차 백신도 맞으라고 그러니까 막 이제 아무리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죠 그런데도 40만이에요 그러니까 못 오신 분들은 어디로 모여드냐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네 동시에 저희가 접속하신 분들이 십수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더니 지금 누적 시청자 수가 500만 가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희보다 카운팅을 더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촛불 행동, 민생경 연구소 일을 하면서도 촛불 행동 신고도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온 오프라인에 동향을 살피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이제 촛불 행동이나 촛불 집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뭐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니까 그러면 또 그 부분을 제가 다 체크해서 당연히 수정하고 반영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물 한 잔 좀 드시고 그러니까 저도 그 저기 최진봉 교수랑 같이 스튜디오에서 방송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처음부터 이제 좀 그 본 행사 전부터 이제 저희 이제 TV 중계 화면 통해서 그 쭉 보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흐름을 이어가고 싶어 가지고 봤는데 그 처음에 그 본 행사 전에 이제 그 모이시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3개 차로 4개 차로 어느 순간 6개 7개 그 다음에 그 일대를 전 그 옆에 인도 인도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골목에 이게 화면은 안 보이잖아요 거기는 안 보고 그게 재밌는데 현장에 현장 그래서 제가 현장을 이번에는 목발 때 못 돌았는데 예전에 제가 저는 현장 두 바퀴를 돕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인원까지 집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인도 쪽으로 계속 왔다다 하신 거 뒷골목 있잖아요 뒷골목 그 다음에 식당가 있죠 카페가 가보시면 식당 카페가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드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집회라는 게 길잖아요 막 3시부터 막 8시까지 하니까 하나 먹고 하자 어차피 맞아요 다 앉아계세요 아 주변에 이제 다 포스트 그분들도 참가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예 이면도로 이 대로변 말고 다음 이면도로 했죠 거기도 막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고 계세요 어차피 이제 와가지고 친구도 만나고 담배도 피시는 분 심지어 초기부터 그냥 약주 한잔 하시는 분들 행진 때 집계 싫다 난 행진 좋다 하는 분도 있으세요 예 예 예 그 참가자까지 하면 실제로는 연인원 3, 40만 명이라는 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번에도 또 3, 40만이라고 장난을 쳤던데 실력 약속을 했잖아요 본인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앞으로 추산 안 한다고 뉴스사진 기자가 저기 서울광장 앞에서 남대문까지 거리가 몇 백 미터고 폭이 몇 몇 미터고 그러니까 계산까지 다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사진만 보면 그렇게 추산을 경찰에서 낼 때 그 자료가 3, 40만이라고 내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정말로 정치공작입니다 인원이 조금 모였다라고 아니 그 조금만 그냥 그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네 그럼요 영상 저희 생중계 화면 굳이 뭐 다 보실 필요 없다 하더라도 네 그 조금만 보시면 하더라도 그 경찰 분들 뭐 잘 아실 텐데 이게 3, 4만 명이라고 3, 4만 명이라고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로 많이 모으셨냐면요 이번에 제가 10월 22일 날은 행진이 삼각지까지 못 가고 숫대 끝까지 해가지고 네 숫대 끝까지 그 행진 시작하려고 했는데 숫대가 다 다 달아가지고 이제 못 가셨어요 10월 20일 날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5,000명 정도가 남아 계셨어요 이번에는 삼각지까지 다 뚫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인원 모일 수 있다더라도 다 가신 거예요 삼각지 지나서 그 신용산역까지 갔잖아요 네 신용산역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 다 빠져나가는데 제가 그 한 시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네 토요일날도 뒷이야기 전화와 인터뷰했는데 진짜 딱 한 시간 만에 그러니까요 한 시간 정확히 제가 이제 현장에 남아갖고 뒷정리하고 시민들한테 인사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마이티비 인터뷰도 하면서 그렇죠 변희재 대표의 그 보수단체는 이제 정통 보수단체 윤석열 태진패를 저희가 행진할 때냐면 마이크가 맞물리지 않게 집회를 하셨죠 이제 거기 또 연대하러 갔거든요 몇백 분 모여 계시니까 그러고 쭉 봤죠 진짜 한 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빠져나오신 행진 대회만 빠져나가는 그러니까요 3,4만명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10분 20분이면 쓱 빠져나갑니다 워낙 전문가시니까 있죠 어마어마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발 경찰은 정치공작 하지 마세요 집회 인원 추산을 기자들이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차라리야 차라리 모른다고 하거나 그냥 언론에서 알아서 추산 아니 이러면 되는 거예요 주최측 추산하고 언론인들이 보기에 주최 추산 너무 과장되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정광그룹 막 그러면 그러면 본인들 자체 추산하면 돼요 뭐 본지 기자들이 종합법원이 그렇지 10만원에서 15만원 보였다든지 그러면 저희는 그런 거 갖고 십이 안 걸어요 왜냐하면 인원 숫자는 정확하게 추동하기 세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핸드폰 기지국으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할 수도 있어요 핸드폰 기지국에 이제 현장에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아니면 또 이번에 12구 이태원 참사에서 이태원역에 출입하는 그렇죠 하차인원 그것만 해도 그때 13만 명이었잖아요 그것만 줘도 되는데 서울시가 예전에 2016년도에는 박원순 전 시장이나 네 그 다음에 지금 윤준병 의원이 당시 서울시 교통본부장이었는데요 네 제가 이 두 분은 꼭 칭찬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하차인원을 저희한테 실시간 제공해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집회인원 추산뿐만 아니라 인원이 너무 많으면 무정차 통과시키려 맞아요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특별한 안전을 네 네 지금 현재 인원이 이 정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라고 너무 많이 내리니까 저희가 윤준병 당시 교통부는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안중글처장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너무 인원이 많이 옵니다 무정차 통과합니다 심지어 광암광장 막 지금 압착 상태니까 네 광암광장 올라가는 대형 통로 있어요 이순인 장관 옆에 그 옆에 그 큰 통로 있죠 경사로 통로 있죠 경사로 통로 있죠 경사로 거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셔터를 내렸다니까요 아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오는 분도 못 내려갈 거고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분도 문이 닫혔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죠 거기로 막 벌떼처럼 오셨거든요 그러다 사고나는 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박원시 시장님이 직접 저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윤준병 그 당시 교통본부장이 직접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는 집회인원 추산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인원 추산 어떻게 하냐면요 전년도 전달 대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촛불집에 얼마나 왔는지가 비교되잖아요 전년도 전달 대비 온 사람 빼요 추가로 온 사람만 촛불집에 참가자로 저희는 뽑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전달 대비 온 사람 그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무정차 통과하고 셔터 내리고 저희가 안전문의환도 이런 조치를 다 했어요 다시 한번 10월 29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 비전문가도 서울시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협조해 주고 저희도 요청도 했지만 네 그래서 2천만 명 가까우게 참가자면 다른 한 명도 안 다쳤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셨죠 다친 사람도 없어요 이심이죠 돌아가신 분도 없었고 근데 아니 그 서울시가 한 달 그리고 1년 전에도 이태원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2주일 전에는 용산구청이 알아서 그렇게 했었고 그걸 왜 용산구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무총리 뭐냐는 거죠 저희 경찰 책임하다가 이 자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맞아요 우리 집회할 때도 서울시가 먼저 저한테 그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무정차 통과도 하고 셔터도 내리고 서울 지하철 공사는 다 연동해가지고 제가 한 라인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저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또 간담회 자리인가 자리에서 또 물론 자기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뒤에 덧붙인 말이 자기들이 그렇게 권한이 없다고 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저도 책임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 자기가 책임이 없는 것 같은 유치했던 합법에 대해서 윤석열부터 이상민 아 정말 그래서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박형 오세훈 그런데 우리는 권한도 없었고 예상 못했다라 그러니까 왜 예상을 못합니까 거기서 본인이 서울관광재단 주책까지 했고 예년보다 훨씬 많이 모일 거라는 건 삼척돈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집회는 경찰에게 직접 신고가 들어가지만 축제는 경찰에 신고를 안 하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히 용산 공부나 서울시가는 매뉴얼에도 매뉴얼에도 안 했고 그렇죠 주최측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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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러분 주최측이 없기 때문에 더 직무육인 겁니다 맞습니다 주최측이 있으면 예를 들면 집회만 해도 안전문회 아닌 저희들도 주최측이 있으니까 서울시랑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조치를 취하잖아요 이제는 주최측이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최측이 없다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아 그런가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더 신경 써야지라고 여품이 부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요즘 다 안 옵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초기 때 얼마나 그 얘기했습니까 지금 소방관 일선경찰 그 다음에 일리상원관 용산세장 이 네 그룹한테 완전히 책임을 뒤집어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이 네 그룹을 구속시켜 지금 끝내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아요 막아야죠 그러니까 그건 막아야죠 그 사람 책임도 분명히 있죠 네 하지만 1차 책임은 누구냐 용산구 서울시 행정안전부입니다 네 이건 집회가 아니에요 경찰의 신원을 하는 집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경찰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오늘 밝혀졌죠 한덕수가 마약 특별지시회라고 단속을 해라고 경찰까지 지시를 내렸고 한동헌은 윤석열은 완전히 마약 드랍을 걸고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 마약경찰 50명 넘게 투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유있는 경찰들은 전부 다 대통령 집무실 그 다음에 윤석열 관저 빈관저 서초동 빈집 거기 몇백 명씩 다 몇백 명씩 두고 그래서 용산서장이 병력 요청했는데 묵살당하고 두 번 당했고 인원도 요청했는데 묵살 평소 인원 인력 증원도 묵살당하고 이때 온과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묵살당하고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건 지금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 특수부 수사는 참 더딥니다 계속 소방관들하고 지금 소방관들 글이 올라와요 소방관들 소방관들 불러다가 엄청 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용산서방서장 입건하고 아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오도 안타깝습니다 고소관들 그런지 고등학교 플러스 실제로